성필립보와 성야고보사도 추길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고독성당 주임 노호영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곳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내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 필립보와 야고보 사도 축일입니다 이 두 분이 같은 날 순교하지 않았는데도 함께 축일을 기념하고 있는 이유는 로마에 있는 열두 사도 대성당을 봉헌할 때 제대 아래의 두 사도의 유예를 함께 안치함으로써 축일을 함께 지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 필립보 사도는 베사이다 출신으로 나타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하였고 78년경쯤 히에라폴리스 지역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순교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예수님의 친척 형제이자 우리에게는 작은 야고보 또는 소야고보라 불리는 야고보 사도는 신약 성경의 야고보 서관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성전 꼭대기 아래로 던져졌으며 군중들이 던진 돌에 의해 순교하셨다라고 전해집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라는 필립보의 청을 들으십니다 분명 이는 필립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지니고 있던 신앙적 열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필립보 사도처럼 특히나 내 믿음이 혼란스러워졌을 때 내 눈으로 하느님을 직접 볼 수만 있으면 아니 그분의 목소리만 들어도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질 텐데 라는 마음을 한두 번쯤은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하느님께서 우리 감각을 통해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기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런 현상적인 측면들 감각적인 요구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감각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게 될 때 그러한 믿음은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이끌지 못하고 우리를 모래에 지은 성과 같은 약한 믿음에만 머물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느님을 보게 해달라라는 청에 대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지 말고 지금 너희들 곁에 있는 나를 보고 또 당신 안에 계신 하느님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라거라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또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주님의 말씀과 일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과 개명입니다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많은 일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종종 엉뚱한 곳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점을 보러 가거나 신흥 유사 종교에서 하느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당장 보이고 느껴지는 나의 감각적 만족 안에서 하느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느님을 만나고 느끼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하느님의 일 특히 성사 안에서 만나야 합니다 말씀과 교회를 제쳐두고 다른 곳에서 하느님을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참 진리이신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유혹에 이끌려 버리는 삶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금 원천으로 돌아갑시다 말씀과 성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길, 바른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갑시다 그것만이 우리 신앙인들의 나아가야 할 미래이자 지금 이 순간 신앙의 방향일 것입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고독성당주임 노호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노호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